태국에서 영화곡이 이치앙마이 시네마에 왔습니다. 마야몰에 있는 6시 30분 호를 티켓팅해서 기다리겠습니다. 마야몰에 있는 영화관은 어떤 수준이니까 좀 기대되네요. 이 영화가 오늘 제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. The One New Love 우리가 볼 영화는 국안영화입니다. 태국 영화를 선택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. 태국 영화를 선택했는데 나는 한국어 한국어를 단 young 단ыв 쾌니 러워 pid임지 말이에요 쏘리 러워 Neither 타일랜드 랭키리 디스탄 음 온 온 영원 오픈 마야물 옥상의 올 러스외네 아야 옥상의 올 러니까 도시 대 4년 잘 보네요 ㅎㅎ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참고 맞지 왜 샤워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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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